첫걸음부터 함께하는 엑셀입니다. 엑셀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시간에는 인원수를 세는 거예요. 어? 이번에 배울게 인원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가볍게 인원수 모두 몇 명일까? 이렇게 한번 세어보고 그 다음 여러분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어떠한 조건에 따라 그 조건에 부합하는 애들만 인원수를 세워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바로 그렇게 조건에 따라 인원수를 세워서 어떤 결과를 보고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 함께 배워보고 익혀보는 시간 가져보죠. 여러분의 엑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의 엑셀을 열어볼게요. 그리고 데이터 제가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 회사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 이렇게 직원이 있습니다. 이들이 영업사원 영업파트가 저는 그냥 팀별로 썼는데 여러분 분류가 여러 개 있겠죠? 업무상 그런 걸 써도 좋아요. 그 다음 성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번 달에 올린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의 권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뭘 먼저 하고 싶냐면 이 전체 영업사원이 몇 명인지 여기다 표시하고 싶어요. 이렇게요? 네, 영업사원 인원수 인원수 그래서 인원수가 몇 명이다? 여기다 딱 표시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인원수를 구할 때는 한 명, 두 명 이렇게 세워야 되죠? 개수를 샌다. 영어로 뭡니까? 카운트한다. 그쵸? 그래서 엑셀에서는 개수를 셀 때 우리는 카운트라는 함수부터 알아야 돼요.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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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랭크 카운트 IF 카운트 IF S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여러분 업무에 쓰시는데 개수 세는데 어려움이 없으세요. 아, 이거 모두 카운트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개수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여기 나와 있는 카운트는요. 이 데이터가 여러분이 세려는 그 개수를 세려는 데이터가 숫자일 때만 개수를 세워줘요. 바로 카운트는 여러분 여기 숫자 개수라고 써있는 거 있죠? 바로 이게 카운트 함수예요. 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보여드리죠. 먼저 화면 학대 자 어, 여러분도 이름 똑같이 안 써도 돼요. 그냥 가불, 병, 정, 홍길동, 고길동 막 써요. 자, 인원수는 는 하고 카운트 일단 공식은 너무 간단해요. 카운트 하고 가로 열고 value1 나오죠. 즉, 여러분이 개수를 셀 값의 범위를 말해봐요.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름으로 모두 몇 명이지 이 개수를 셀 거예요. 그러면 이름 데이터 B의 5번지부터 어디까지 네,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누르면 마지막 데이터까지 범위가 지정됩니다. 됐어요?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면 이게 무슨 일이야? 왜요? 0명이 나와요. 이런, 내가 보기에 벌써 이것만 해도 대여섯 명이 넘는데 0명이라니요? 그쵸? 황당하죠?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카운트라는 함수는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숫자일 때만 개수를 센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얘네들 뭐예요? 어, 문자잖아요. 이름은 문자예요. 그래서 개수를 못 세요. 어, 나 이름으로 개수 세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카운트 A 카운타 함수예요. 어, 얘는요? 어,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수식 입력줄에 카운트 D에다가 알파벳 A 하나만 딱 집어넣고 엔터를 쳐요. 그러면 18명이라고 나와요. 오, 똑똑한데? 네, 이거예요. 오, 좋아요. 카운트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의 개수를 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숫자로 되어있을 때 이 데이터가 모두 몇 개지? 이게 카운트 카운트 A는 숫자 데이터 또는 문자 데이터 무조건 개수를 세워줘요. 어, 나 이거를 써야 되겠다. 예, 이게 더 호환성이 높지요. 근데 얘도 개수를 세지 못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뭐냐면 아이고 자, 이뤄냅니다. 여러분이 개수를 세는데 비어있는 칸의 개수 어, 비어있는 칸 예를 들어 카운트 블랭크 블랭크 블랭크는 공백 이런 뜻이에요. 카운트 블랭크 가로 열고 자, 여러분 여기 실적 범위 좀 잡아볼래요? 2에 5번지부터 고고 씽 어디까지요? 마지막 데이터 또는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해도 좋아요. 자,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빵이에요. 왜요? 나는 어떤 거냐면 공백의 개수를 세는 거야. 그런데 2에 5번지에서 2에 마지막 번지까지 봐봐라. 공백이 있는지 공백이 없으니까 공백 발견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나 0을 출력한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어떤 데이터를 받았는데 공백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빈칸이 예를 들어 한석현 씨 실적이 얼마인지 몰라요. 어, 0 이럴 경우 카운트 블랭크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강창석 씨 어, 실적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아, 이거는 실적 중에서 빈칸이 두 칸 정도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를 받았는데 그 데이터 중에 공백이 몇 칸이나 있는지 궁금하다. 이럴 때 카운트 블랭크를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빈칸에 빈칸이 몇 개 정도가 있다라는 걸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우리는 다시 전체 인원수 임으로 카운트 A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가로 열고 B의 5번지 부터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 키 가로 닫고 엔터 꽝 해서 전체 인원수 18명 찍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실적의 데이터를 마저 써보겠습니다. 뭐 여기는 11개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 밑에 뭐 한 5개 이렇게요. 자, 썼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볼게요. 저는 뭐를 계산해야 되느냐면 이 데이터를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에서 실적이 우리 회사에서 뭐 보통 그 기본 실적이 8건 이상은 올려야 되는데 이번 달에 8 이상 즉 8건 이상 실적을 올린 인원이 몇 명인지만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인원이 뭐 한 2, 30명이면 손으로 세면 되는데요. 아, 우리 회사 인원수가 많아서요.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이럴 경우 여러분이 뭐 했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이거 3개는 다 이해됐으니까 빠이빠이 카운트 if라는 암세 있잖아요. 이해를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즉, 카운트 개스를 세는 건데 조건에 따라 나는 개스를 세겠습니다. 이게 바로 카운트 if예요. 아, 그럼 여러분이 내세우는 조건은 뭐예요? 나는 어떤 걸 만족하는 개스를 셀 거죠? 그야 실적이 8 이상이요. 맞아요? 네, 그게 바로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써보시겠어요? 안 배웠는데? 아, 그래도요. 는 함수 이름이 뭐라고요? 카운트 c-o-u-n-t 그 다음은요. if 카운트 if 그랬더니 설명이 나옵니다.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스를 구합니다. 그죠? 가로를 열면 함수의 올바른 사용법 나와요. range 나오죠? range는 뭐냐면 내가 개스를 셀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조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범위에서 조건이 8 이상이어야 되죠? 구야 실적이죠. 그죠? 그러면 range 범위는 여기 실적 보이세요? 요 문법대로 가는 거 아시죠? 어, 2의 5번지 부터 여러분은 범위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2 5번지 부터 고고씽 끝까지 됐나요? 네. 그리고 가로를 닫아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예요? 가로를 그냥 닫아버리면 그럼 그냥 개수를 세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조건을 써야 되니까 어때요? 여러분 가로 앞에다 아,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아차차 그죠? 심표 딱 찍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테리어라는 애가 베시시 웃으면서 얼른 조건 입력해요.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건은 뭐냐면 이 데이터에서 여러분 8과 똑같은 값이 아니죠. 그럼 뭐예요? 실적이 8건 이상 그럼 8건 이상은 어떻게 표시해요? 이상이란 말은 어떻게 표시하죠? 크거나 같다. 몇 개? 8개 와, 이렇게 부등호를 쓸 수 있습니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이렇게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은 헷갈리니까 여러분 조건 앞뒤에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주면 됩니다. 아,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하면 2의 5에서 2의 22 중에 크거나 같다. 8 8 이상인 조건만 얘가 개수를 세워주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와 신기한데? 엔터 꽝 나오잖아요. 8건 이랍니다. 에이? 8 이상인데 8건이요? 뭔가 좀 다른데? 아, 8건 맞아요. 자, 제가 여기 여러분 보세요. 그 여기 직원 고정숙 씨 보이죠? 이분 실적이 5건이죠? 아, 내가 데이터 착오가 있었다. 5건이 아니라 9건이었어. 그럼 제가 이거 9건으로 바꾸면 엔터 꽝 하니까 어때요? 아, 네. 실적이 8건 이상인 인원수는 제가 1명 더 플러스 했기 때문에 어때요? 9명으로 늘어납니다. 아,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돼요? 네. 그래서 카운트 if는 여러분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어디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여러분 가볍게 이 밑에다 연습 성별이 여직원 여직원이 몇 명일까? 우리 영업사원 중에 여성의 여성의 인원수 여성이 몇 명이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조건은 성별에서 여자 직원 그쵸?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는 카운트 if 그 다음은요 렌지 범위는요 구야 D5부터 잡아야겠는데요 맞습니다. D5에서 D에 22 그 다음은요 조건 써야죠. 심표 찍고 조건은요 예 여직원 여기다 이렇게 쓰면 곤란해요. 다음 표 여직원 여성 이렇게 쓰면 여러분 여성이란 글자는 여기 없어요. 여기 데이터와 일치가 돼야죠. 여 이렇게 여기는 같다 그런 거 안 써요? 네 이렇게 쓰면 기본 이퀄 기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D5에서 D22번지에서 이 범위 안에서 여라는 글자와 똑같은 애들의 개수가 몇 개인지 얘는 세워주게 됩니다. 9명이에요. 또 9개라고요? 어 이상한데?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조세영씨 있습니다. 이 사람 남자직원으로 바꿔보죠. 남 엔터 꽝 어때요? 아 8명으로 바뀌네 이해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운트 이프를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숫자 어떤 숫자 이상 이하 미만 초과 다 개수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어떤 문자와 똑같은 애들의 개수를 셀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카운트 이프도 잘 못하는 애가 있죠. 바로 뭡니까? 나는 이렇게 간단한 간단한 조건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어떤 보고서를 내야 하느냐 하면 성별이 일단 남녀 직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요. 시트 시트 2에다 할까요? 네. 여기에다가 보고서를 낼 거예요. 어떻게요? 그 앞에서 영업사원들 각각이 이제 작성한 실적표가 있다면 이 소속에 대한 부서 있죠. 이거 컨트롤 C 시트 2에 갖고 와서 컨트롤 V 그리고 저기 중복 좀 제거를 해서요. 데이터에서 중복 제거 아시죠? 이거 네. 중복 제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러면 머리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다 데이터예요. 빼고 확인 그럼 이제 영업 1, 2, 3팀 나와요. 그쵸? 그리고 이 위에 남직원 여직원 자 이렇게 제가 구성할 생각이에요. 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 네. 이렇게 그래서 보고서를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영업 1, 2, 3팀 1, 3, 2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1, 3, 2 보다는 1, 2, 3이 더 눈에 띄겠죠. 예 정료를 합시다. 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서별로 영업 1, 2, 3 팀이 있고 성별 남자 여자 직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볼게요. 6화는 컨트롤 키하고 1 누르면 테두리에 여기 여러분 대각선 있어요. 확인 이렇게요. 대각선 이요. 네. 그래서 삽입에서 여기 여러분 이런 거는 다 업무에서 그냥 다 유연하게 여러분 쓰면 돼요. 여기 일러스트레이션 에서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이요. 네. 일단 꾸미면서 좀 마음의 좀 우선 진정 도형 에서 이거 텍스트 상자 있죠. 텍스트 상자 눌러서 아무데나 띵 하고 써요. 성별 아 성별 이렇게 글씨 크기 좀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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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성별 은 여기쯤에 이렇게 배치해요. 그 다음 컨트롤 이렇게 이 드래그 이 테두리 붙잡고 드래그해서 여기다 딱 갖다 놓고 뭐예요. 네. 부속 또는 소속 뭐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이거 여러분 한 셀 안에서 이렇게 분리하는 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텍스트를 이 셀 안에 쓰면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효과를 주라는 거죠. 아 네. 이렇게 오케이? 네. 이런 거 자유자재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갑시다. 자 제가 이거 보고서 내려고 해요. 영업 1팀에 남자 직원이 도대체 몇 명이고 영업 1팀에 여직원이 몇 명이고 이거 요약해서 내야 돼요. 어 일일이 이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야 너 영업 1팀 남자 직원 몇 명인지 빨리 개수를 세워봐. 그 다음에 너는 또 영업 2팀 맡아. 이래서 인원수 계산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죠. 그쵸? 자 우리 직접 계산해보죠.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여쭤볼게요. 어떤 수식을 사용하면 이것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소속이 영업 1팀 인원수를 구하려면 카운트 잎을 쓰면 되는데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영업 1팀만 구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영업 1팀 중에서도 남자 직원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건이 몇 개입니까? 네 소속이 영업 1팀 이면서 성별이 남자 직원 의 인원수 에요. 이렇게 조건이 두 개 이상인 것에 개수를 구할 때는 카운트 if s 암수를 이용합니다. 이 s 는 조건들 어떻게 쓰면 됩니까? 보여드리죠? 여기다 클릭하고 는 카운트 if s 됐죠? 여러분 자 가로 열고 그러면 얘는 조건이 조건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범위를 잡아봐 이 뜻이에요. 첫 번째 조건은 소속이 영업 1팀 이어야 되죠. 따라서 시트 1으로 시트 1으로 가서 소속의 범위 c 5에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 키 눌러요. 이 범위 이 범위는 영업 2팀도 이 범위 똑같죠? 영업 3팀도 이 범위 맞죠? 따라서 f4 키 누릅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쉼표 찍고 시트 2로 돌아와요. 조건은 뭡니까? 영업 1팀 맞아요? 클릭 자 그럼 여러분 영업 1팀은 이런 모양은 이런 모양은 옆으로 끌어도 영업 1팀 그대로 영업 1팀의 여직원이어야 되죠. 그죠? 아래로 끌면 2팀 3팀 움직여야 되죠. 혼합 참조 번지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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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디 5 아 예 예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이 조건에 맞는 인원수를 계산하고 됐죠? 쉼표 찍고 쉼표 또 찍어요? 네 왜요? 두 번째 조건 크리테리얼 렌즈 2 두 번째 조건의 범위를 지정합니다. 나왔죠? 두 번째 조건은 C2 1의 성별이 되겠지요? C2 1의 성별 D5에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역시 이 범위 남자 여자 직원 여기서 다 판가름 해야 되죠? F4 움직이지 마 쉼표 찍고 자 이 범위에서 조건은 뭐다? C2 시트 EMO 남자 직원 클릭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옆으로 끌면 여직원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E4 옆으로 끌면 F4 그쵸? 근데 아래로 끌면 계속 영업 1팀의 남직원 영업 2팀의 남직원 영업 3팀의 남직원 따라서 이런 수식은 반드시 혼합참주 F4 F4 행을 고정해야 된다 조건 2개 맞지요? 이거예요 와 식 길다 왔다 갔다 해서 그렇죠 뭐 가로 닫고 뭘 하면 돼요? 엔터 꽝 어이구 6명 나왔네 그쵸? 그리고 옆으로 끌고 2명 나오죠? 따닥 더블 클릭하니까 모든 인원수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다음 나와요 여러분 도합 18명이 나와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돼요 다 됐죠?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으면 이 많은 인원수를 일일이 비교할 필요 없다는 거죠 곧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됐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식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럴 경우는 무조건 많이 쓰이는 그 범위는 여러분이 수식에서 앞으로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럼 범위 잡고 어떻게 해라? 이름 상자에서 얘를 소속이라고 헷갈리니까 소속이라고 이름을 쓰고 성별도 성별도 범위를 잡아서 성별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고 그 다음 이 수식에서 이거 어떡해요? 이거 한 번 더 쓸까요? 간단하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나는 영업일팀을 어디 가서 찾겠다? 소속 범위에서 영업일팀 아이고 잘못 찍었군요 자 다시 한 번 소속 범위 안에서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조건 영업일팀 그쵸? 근데 영업일팀 옆으로 끌어도 영업일팀 이 디열이 따라오지 말아야 되죠 근데 아래로는 아래로 내려가면 2팀 3팀 따라서 F4 딸라디오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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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됩니다 심표 찍고 두 번째 조건은요 성별이죠 성별에서 조건은요 남 이 남직원 옆으로 끌면 여직원 나오고 아래로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죠 따라서 2 딸라 4 됐죠 식이 어때요? 한 번에 아주 간단하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이 수식을 보다 이걸 보니까 어때요? 훨씬 정화된 느낌들죠 자 여기서 옆으로 끕니다 데이터 있는데도요 괜찮아요 옆으로 끌고 이 상태에서 아래로 따닥 더블클릭하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해되요 여러분? 네 이거 연습을 해주시면 여러분 요약집게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돼요 tö잡 소isés 30 20 21 22 21 22 23 24 22 2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